화딱지 나는 사건이고 속상한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부모들에 의해서 애들이 어린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은폐가 돼가지고 이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심했었죠. 만약에 처음에 까딱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럴싸한 애기 여자 얘기를 데리고 왔으면 이것도 묻힐 뻔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살인사건보다 더 심한 맞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여자 천벌받을 겁니다.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당당 때문에 아시죠? 그 사장님이 만든 신제품인데요. 이 흑염소 진액도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들어보면 아시는데요. 요즘 흑염소가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값이 상당히 비싸져가지고 그냥 염소를 쓰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흑염소 진액은 100% 국내산 흑염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인공사육이 아닌 자연 박목형으로 키운 흑염소의 육고를 통째로 넣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흑염소하고 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발효된 녹용, 6년근 홍삼, 백수호, 가시오가피 등 한 15가지 종류의 국내산 귀한 한약재료들을 넣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한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하고 지금 아내한테 줘서 시식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봉지 정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진한 맛에다가 한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비린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목넘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흑염소는 뭐 특히 아기 갚기 전이나 출산 후에 보양식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지방 고단백이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질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한번 사서 드셔보실 권장드리고요. 특히 저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우리 사건 의뢰물에서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또 일주일분을 사은품으로 증정해준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305회가 되겠네요. 아마 홍 박사님하고 오늘 이거 305회 하고 나면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녹화를 월요일 날 못하니까 맞아요. 저번 주에 염교수도 하나 더 하고 또 나도 살인사건 하나 미리 더 해놨어요. 맞죠. 더 해놓고 그랬으니까 명절 기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미흡하지만 방송이 끊기는 불상사는 안 일어날 것 같고 단지 이제 라이브가 없는 거죠. 맞죠. 라이브가 없겠네요. 라이브가 이제 없다는 거. 라이브에 우리 한다고 해봐야 금요일 날 녹화한 거 라이브하고 월요일 날 우리 라이브 하는 거고 두 갠데 다음 주에는 또 그게 없겠네요. 네.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녹화 라이브는 있겠네요. 그렇죠. 맨날 우리 정PD 혼자 나와서 고생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긴 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좀 전 그럴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는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시는 거. 제가 틈나면 보고 있어요. 전에는 아예 참석을 내가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검정고시 하는 애들 가르쳤었거든요. 약하셨죠. 맞아. 약 선생님 하셔가지고. 국어 좀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애들 제가 참석을 못 했었는데 금요일 날. 하여튼 제가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조만간 또 검정고시 하는 애들 또 다시 가르칠 겁니다. 그게 내 힘이라면 해봐야지 뭐. 그럼 교수님 국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국어. 국어는 가르칠 만 해요. 교수님은 즐겁게 가르치실 것 같아요. 국어도 국어고. 오늘 305회 이 사건은 화딱지 나는 사건이고 속상한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지금은 동두천경찰서 마약수사팀장하는 서종천경과 경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사과장 할 때 그 친구 같이 저랑 근무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라 제가 인사국과도 많이 점수도 많이 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포천 가서 강력팀장 할 때 다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또 서종천팀장 부하직원이었던 황승하 형사는 그 당시 서종천 형사 소속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팀장이 동천으로 오고 경감 달고 오고 이제 또 황승하 지금 포천 강력팀장을 해요 경위 달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다뤘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지금 녹음도 총화하면서 녹음도 내가 해놓고 그랬는데 함부로 들려주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불편해하니까 사실은 오늘 데리고 나와서 같이 우리 후배들하고 얼굴도 볼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피의사실 공표죄니 논란이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불편해하더라고요. 이래서 그럼 빠져라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아는 범위 내에서 공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내가 통화해서 듣고 이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좀 낱낱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02년입니다. 2022년. 2022년. 2022년 많이 아실 거예요. 부모들에 의해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은폐가 돼서 가지고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심했었죠. 이때 진짜 심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약 연령기 있는 애들 또 그다음에 양육상 수급 받고 있는데 애가 진짜 실제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 가 2022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전수조사하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수사 의뢰해 가지고 맞아요. 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죽은 애들 그리고 은폐된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하나예요 이게. 대체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현재 주소지에 등록된 애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요. 길차적으로. 가서 있는지 없는지. 자체 확인하는 게 이제 지자체가 1번이에요. 했는데 연락이 두 잘 되고 애가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이상한 사유 수사한 사유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경찰에다가.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협조를 받으면 소재 확인 수사에 들어가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아마 여전히 이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데인데 2022년 10월경입니다. 포천시청에서 이제 아마 지자체니까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취약 연령기 그다음에 이제 양육수당 수급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재 파악을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아예. 가서 보고. 직접 봐라. 직접 눈으로. 그런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런데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포천시청에서 보니까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꾸 피하고 전화만 받고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네. 이러면 그걸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경찰에 의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천경찰서에 의뢰한 거예요. 그게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포천경찰서 실종사건 전담팀으로 그 사건이 배당이 돼요. 애가 없어졌으니까. 시자체에서 이제 경찰에 협조 의뢰하면 경찰에서는 실종팀에 다 사건을 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실종팀에서 이제 애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포천경찰서 실종팀 이수호 형사예요. 우리 후배인데 똑똑해요. 네. 이수호 형사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당연히 확인해 봐야지. 이거 소홀히 하면 큰일 나오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시청에서 의뢰한 사유가 이제 일단 뜰 거 아니에요. 네. 얘는 이제 시청에서 말하기를 등록된 관내 주소지에 아이가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모하고 연락해보니까 이혼을 했는데 현재 이혼한 부부 누구도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다는 걸 하면 애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수호 형사가 먼저 이제 엄마. 네 엄마. 그 당시에 나이가 34세. 2년 전이니까 지금 36이네. 네. 34세 이름은 내가 아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엄마.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전화 걸어도. 네. 할 수 없이 문자를 이제 자꾸 그냥 긴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경찰인데 이거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일 날 밤에 계속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았어. 네. 문자 받았어. 자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정이 있어서 잠시 딸을 내가 지인한테 맡겼다. 네. 자기 지인한테 맡겼대. 애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수호 형사가 그러면 그 지인 주소지를 나한테 알려달라. 우리가 확인만 하면 끝난다. 그래 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 그랬더니 지인의 주소지를 알려준 게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있는 땡땡 빌라 301호예요. 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경찰이 포천에 있는 경찰이 평택에 있는 거기는 직접 가기는 어려우니까. 협조 처음이죠. 평택 경찰서 관할 파출소. 이 땡땡 빌라가 있는 관할 파출소에 협조 의뢰를 해요. 가서 애기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눈을 가기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공조 요청을 받은 평택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순경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땡땡 빌라 301호로. 그런데 그 빌라를 갔더니 인기척이 아예 없어요. 사람 소리가 안 나요? 아예 없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또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회신을 해줬어. 이수호 형사한테. 그러니까 또 이 형사가 다시 엄마한테 전화해요. 이거 갔더니 아무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다는데 그러면 이거 간단하다. 당신이 지인한테 맞기 때문에. 그럼 지인 전화번호 좀 나 좀 알려줘. 내가 직접 지인한테. 지인하고 통화를 좀 해볼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쇼. 그랬더니 알려줘요.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은 이 엄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뭐야 그럼 이상한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가 뭐가 잘못된 거지. 주소 알려주는데 주소는 인기척도 없는 곳이고. 맡은 사람 전화번호 알려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맡겼으면 엄마를 알아야지 당연한 거지. 당연하죠. 뭐 터무니없는 거야. 이게 이 순간 이 형사가 이거 큰 문제 있다. 이건 뭔 문제가 있어. 직감적으로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이거 본능이죠. 그렇죠.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요. 애 엄마한테.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사람 없고. 맡겼다는 사람 당신 알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이제 술이 질렀겠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지가 또 데리고 있대. 있대? 네. 그래 데리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요. 네.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평택에 있는 무슨 모텔에 있대요 자기가. 이제 빌라가 아니고 모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모텔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가 얘기해야지 이거 확인 안 하면 종료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엄마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그러면 형사님 이름 어떨까요. 내가 아이 사진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방적으로. 네. 그러더니 사진 한 장을 띡톡 보냈어요. 네. 사진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딸의 모습은 다섯 살이 훨씬 넘어 보여요. 네. 알거든요. 다섯 살짜리인지 네 살짜리인지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걔가. 참. 그러면 이거는 이 형사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돼. 나이도 지금 찾고 있는 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그러니까 아까 예 7살 넘은 애 같아. 그 정도 됐겠네요. 애들은요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 여섯 일곱 살짜리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기억나죠. 확연히 나거든요. 이 형사도 애기를 이런 사람인데 모르겠냐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사진으로 확인하고 종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육안으로 보도록 돼 있으니까. 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 가지고 이 형사가 그 사람이 지금 애들 둘을 데리고 있다는 땡땡 모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모텔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왜 거기 가려고. 이제 안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어. 네. 그런데 평택에는 그런 모텔이 존재하질 않아. 그런 이름의 모텔이. 뭐야 계속 거짓말을 하네. 딱 하나 있어. 전국에 한 개. 그런 이름을 가진 모텔이. 천안에 하나 있어 천안에. 그럼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엄마 또 거짓말한 거요. 네. 또 담당 의사 또 전화해요.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아마. 미치겠네. 또 전화해요. 당신 말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모텔이 없는데 지금 모텔이 있다며요. 그 모텔 정확한 주소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경찰이 내가 직접 가서. 가겠다. 확인할 테니까. 딸 확인할 테니까 정확한 주소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말을 또 바꿔요. 아이씨 뭐래요.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지인이 큰아들도 함께 데리고 있대요. 또 딸하고 지 큰아들하고. 또 애들 둘 다 또 다른 지인이. 지인이 딸하고 큰아들도 같이 데리고 있는데 형사 아저씨한테 내가 왜 안 보여주고 싶으냐면요. 이 큰아들이 경찰만 보면 그냥 까무러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 몇 살 되지도 않은 아는 애가 무슨 경찰만 보면 자지러지는 트라우마가 왜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뭐래요. 내 남편이 아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거든요. 사기죄로 연행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경찰 옷만 보면 애가 그냥 막 까무러쳐요. 그래서 내가 형사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뭐 또 일견 그럴 듯 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잠시 후에 형사님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전화를 드릴게요. 아 자기가요. 죽겠다고 이거. 참 이상하네 진짜 이 엄마. 그리고 끊었어요. 그 후에 이제 10월 28일 날 공한시경에 담당 형사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 엄마가요? 지금 전남편 지금 남편은 아니고 전남편 그러니까 애엄마야 애아빠야. 애아빠 친아빠. 전남편은 이제 이 여자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29이에요. 34살이 아까. 5살 차이네요. 29이에요. 전남편이 현재 서울에서 지금 평택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가까운 파출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확인시켜드리고 전화를 드릴게요 직접.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애 친아빠가 와가지고 평택 근처에서. 오면 애를 데리고 서울로 온대. 그런데 남편이 서울 쪽에 거주하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근 주소지 남편 주소지 인근에 있는 가까운 파출소 가서 직접 전화 경찰한테 보여주고 전화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담당 형사가 이제 그러면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남편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 계속 거짓말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남편은 계속 전화 안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예보를 확인을 해봐요 남편한테. 정말 딸 데리고 와서 연락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딸 데리고 서울로 가서 가까운 파출소에서 연락을 할게요. 한대요? 그동안 제가 연락이 안 돼서 애 엄마가 좀 거짓말도 하고 애를 좀 먹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랬어 그러니까 믿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요 여기서는. 그동안 막 계속 떠들었던 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한테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급기야는 두 사람 다 전화도 안 돼. 잠수 탄 거예요? 네 잠수 타버려.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가슴이 공당공당하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형사가 이거 속았다. 시간만 질질 끄는 거다. 즉시 이걸 이건 강력 사건이다. 그래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이거 이제 실종팀보다는 이건 강력팀이 있어서 추적해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사과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강력 사건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과장 이거 받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후배 서종천 경감한테 강력 이 팀장이었어요 그때. 네 네. 사건 배당이다. 아이고. 사건을 배당했어요. 그때 이제 이 서종천 팀장 황승하 지금 현재 포천 강력팀 등등 이제 사건을 맡은 거예요. 배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강력 사건에 준해서 수사가 개시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애 생사가 지금 담보할 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실종하고 강력이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강력은 일단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시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엄마 아빠 정과 조회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렇지. 이제 약간 피의자로서 뭔가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 팀장은 바로 전과 조회 두 사람 부부 전과 조회 신혼 조회를 딱 했더니 하여튼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주로 나쁜 짓 하는 게 큰 건 아니야 물품 사기. 아 뭐 물건들 뭐 어떻게 한다고 돈 떼먹고 그런 거예요? 네. 물품 사기를 했어. 그런데 남편만 한 게 아니라 둘이 공범으로 되어 있어. 부부가 한 거예요. 부부가 한 거예요. 네. 보니까 2019년 8월 달에 이 물품 사기로 체포가 돼요. 아이고 참. 그리고 물품 사기 한 번으로 구속 안 되거든요. 그렇죠. 2019년 8월에 체포됐는데 수감이 돼요. 구속돼서. 그거는 여러 건 했다는 얘기예요. 상습 사기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2020년 4월 달에 출소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살았네. 2019년 8월에 들어갔다가 2020년 4월에 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사는 거죠. 출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2022년도 사건 에요. 그 전과 조회를 본 다음에 범죄 사실을 또 뽑아 보니까 아내하고 이 부부가 공범이었는데 아내는 그 당시에 애엄마였잖아. 그렇죠. 애기가 있죠. 애엄마였으니까 실형을 피한 겁니다. 같이 입건은 됐는데. 그래서 엄마는 최종 선고가 그렇게 안 받은 거고 실형은. 엄마 아빠만 구속된 거고. 그 이외에도 최근 몇 년간 사이에 이 사기 정과가 다수예요. 한 10여 건씩 돼요. 물품 사기로만. 그러니까 생활 자체를 물품 사기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게요. 생활비 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조달하는가 봐요. 네. 이거를 이제 서팀장이 딱 뽑아보고 이거 정말 평범하지 않다. 애도 없고. 자 거기에 특이한 점은 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뭔데요? 원래 두 사람 사이에는 애가 세 명이었어요. 어? 그럼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둘째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망했어요. 그 변사 기록이 있어요. 애기가? 2016년 4월 달.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세 명인데 둘째 아이가. 네. 지금 큰 애는 데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밑에 아내가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찾고 있는 애가 막내예요. 셋째예요? 딸이. 네. 그런데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2016년 4월 달에 사망했어요. 네. 그 변사 기록은 딱 뜹니다. 조회하면. 네. 이거 이상. 그러니까 더 쭈빗한 거지. 그렇죠. 지금 셋째 아이가 없어서 자꾸 있는데 둘째 아이도 얼마 안 돼서 죽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걱정된다. 그래서 서 팀장이 애 변사 사건 처리한 것 등등 지금 아이가 없어진 것 등등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들이 통상적인 부모로서의 양육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방주사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검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검진 같은 거.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조회 의뢰를 해요. 이건 공식입니다. 아이들 관련된 거는. 네. 조회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양육의 의사가 있으면서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양육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조회를 하고요. 그랬더니 현재 없어진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은 한 개도 없어요. 아니 애가 지금. 지금 딸 없어요. 5살짜리인 그 딸이. 여자 딸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 순간 딱 서 팀장 판단 했다고 그래요. 이건 생존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애가 5살이 됐는데 예방접종을 한 번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이거는 애가 생존에 있을 가능성 너무 슬프더래요. 이거는 애가 생존에 있을 가능성 없다. 이거 강력사건이다. 정말 강력사건이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신원 파악 잘해 가지고. 빨리. 긴가민가해서 차수 주고 털을 넣어버렸는데. 네. 이제 기본 수사를 딱 해본 거지. 정과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공공단에 조회 딱 했는데 아니 5살 된 애가 지금까지 건강검진 뭐 그 접종 뭐 이런 거 일체 없다면 애가 살했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 거기다 계속 애 있는 거 숨기고 있고. 그러니까요. 잠적하고 있는 상태고. 아유 진짜 큰일이네. 그런데 이쯤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쯤에 서팀장도 그 부모 주소를 다 받았겠지. 네. 그래서 문자는 연신 날리고 있었어. 계속 빨리 연락해라. 빨리 해라. 우리 찾는다. 지금 실종팀에서 강력팀으로 넘어가서 우리 강력이 준해서 수사한다. 뭐 이런 거 계속 날리고 있었는데 대답이 없다가 아 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서종천 형사한테 엄마가 전화를 걸어요. 그래요? 형사님 전화 그동안 못 받아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직접 딸을 데리고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서팀장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된 거야 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가서요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 가서 애 보여주고요 경찰관 아저씨한테. 네. 내가 그걸 정리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아까 실종팀 형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라도 확인을 하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지금 서 형사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 지금 예감이 지금 뭐. 아니잖아. 그리고 접종 기록 이런 거 자체가 없다는 게 이미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네. 이게 짬밥이에요. 네. 바로 달라고 한 겁니다. 네. 안중파출소로 간다? 안중파출소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직접 그냥 포천해서. 안중으로 출발한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에 전화했어. 우리도 곧 도착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 파출소 앞에서 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이 엄마. 형사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딱 만났는데 형사들이 눈이 뼈습니까? 왜요? 한순간에 봐도 알겠더래. 걔는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들애. 데리고 내가 있는데. 뭐야 이게 뭐야. 누가 봐도 남자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딸인데 남자애를 데리고 온 거야. 네. 누가 아니 여자 옷 비슷하게 입히고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리고 고나이 때 어린애들은 옷 입히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고 달라요 윤곽이.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이건 남자애들이 하는 거야 딸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추궁한 거야. 얘 남자지 얘가 무슨 여자야. 이게 뭔 딸이냐고. 당신 말이야 딸 어디 있어. 네. 얘 그리고 얘 누구야. 얘도 또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들켰잖아 이 여자가 엄마가. 참 미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유 사실 죄송해요. 사실 얘는 현재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입만 열어면 거짓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데 더 묶이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묶이냐면. 왜요 뭔데요. 그 시간대 안중파출소로 애를 데려오기 그 직전에 안중파출소에서 신고를 하나 접수한 게 있었어. 그래요 무슨 신고예요. 무슨 신고가 들어왔냐면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자기가 당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래 당근마켓 이용자래 이용자라는 사람이 파출소에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 뭔 얘긴데요 하고 순경이 물어봤더니 나 딸이 하나 있는데요. 당근마켓 이용자인 사람이 대화창으로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요. 딸을 빌려달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딸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딸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 딸을 빌려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빌려달라는 여자가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경찰한테 애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잠깐 애를 보여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 강제추방 안 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딸 잠깐만 데려가서 파출소 순경한테 보여주고 제가 다시 살해하면서 따님 원위치할게요.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불치겠네. 근데 이게 이유도 이용자끼리 서로 면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 서로 대화가 됐냐면 신고한 여성분이 전날 딸이 입고 있던 옷을 당근마켓에다 올렸어요. 딸이 입고 있던 옷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엄마 여자 이 사건의 엄마라는 여자가 그 옷을 구입했다고 하면서 집 앞으로 찾아와서 옷을 이제 구입을 했어. 옷을 그냥 팔고 사는 거네요. 그러더니 안 가. 안 가? 안 가고 계속 말을 시켜. 나도 이 또래 딸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돌아갔어 그 여자가. 네. 이 엄마라는 여자가. 그리고 다음 날 거래했던 대화창으로 이 여자가 말을 걸어와. 네. 그 어제 딸 준 거 옷 사간 여자가 그러더니 그 여자가 한 얘기가 딸 빌려달라는 얘기야. 참. 추방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딸 빌려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여자인 거야. 이게 틀림없이 이 여자. 그래서 이제 안중파수소에서 그 말을 우리 형사들한테 해준 거고. 또 확인을 또 하죠. 당근마켓 이용자 딸 신고한 분. 그분한테 애 빌리로 했던 사람이 이 여자 맞냐. 이 엄마. 맞대는 거야 이 여자. 딱 밝혀진 거야. 그러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지. 바로 그냥 이 여자를 포천경찰서로 이미동행에서 데리고 와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때부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이제 바로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에다가 보고도 하고. 큰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애가. 그리고 이제 북부경찰청에서도 이건 공조수사해줘요. 살인사건이니까. 더더군다나 아이가 어떻게 없어진 이 사건이 무작위 큰 사건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맘때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지방청 단위에서도 공조가. 공조가 되는 거예요. 애 엄마가 이제 그러면 그래도 일단 딱 신병원 하고 해갖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막 경기 지방청에서는 막 폭력계도 묻고 포천은 이제 강력위팀에 올려야 하고 또 실정팀도 또 붙어요. 이거 뭐 종합수사가 된 거야. 이후에 이제 이 보고를 딱 해보니까 애 찾아야 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방청 단위에 강력범죄 수사대도 달라붙어요. 거기다가 프로파일러도 불러요. 하도 거짓말하니까 붙여서 해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대폭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거 소환조사가 필요해요. 남편도 얘기했었잖아. 내가 가까운 서울 파수처 가서 신고할게요 해놓고 시키시면 없어졌잖아요. 남편도 소환조사가 필요해서 이 사람 주소지 서울 서대문구 쪽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주소지의 형사들이 잽싸게 하고 찾았어요. 남편도요. 남편도 끌고 와요. 그럼 이제 둘 다 일단은 잡았네요. 애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사람 조사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해요. 이 부부는요. 2014년도에 둘 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병원에서 만났어요. 정상적인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간호조무사를 했어요. 남자가 5살 아래예요. 여성이 5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나가지고 살면서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둘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라진 딸 이렇게 셋을 난 겁니다. 이 사람 사이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를 분리신문 에요. 찢어서. 남편 상대로 물어봤어요.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품 사기 했다는 거. 정과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얘기해 집으로. 그런데 이제 그 물품 사기를 하게 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내가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울증이 왔대요. 그 바람에 집에서 아내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나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물품 사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 배의급이 진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속됐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출소했죠. 한 8개월 살고. 출소하고 그런데 본인이 나온 다음에는 딸을 못 만났다는 거야 본인은. 딸을 못 만났대. 그리고 지가 구속될 때쯤 그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대요 또. 이혼해가지고. 그리고 나오니까 그 이후로는 엄마가 데리고 있으리냐고 못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는 주소지는 딸이 지금 포천으로 돼 있어갖고 포천경찰서가 붙었잖아. 실제로는 포천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요. 그 주소지는 삼촌집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삼촌집에다가 주민등록만 등재해놓은 거예요. 출소한 다음에. 그러니까 딸의 주소지도 지금 삼촌집이 된 거지 자동으로. 그러네요. 그런데 없으니까 포천시청에서 나서고 포천경찰서가 이 사건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진술을 하고요. 이 아내.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0년 9월 24일 밤 11시경에 부천에 있는 한 공원에 애를 버리고 왔어요. 애를 버렸다고요? 버리고 그런데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가보니까 애가 사라져버렸어요. 저 그 애 찾으려고 그 주변 엄청 뒤졌는데 결국 못 찾고 말았어요. 이게 엄마 얘기예요. 이게 뭐 말같은 소리야. 이때 이제 형사들이나 프로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런 진술을 하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더래. 애를 지가 본의 아니게 버렸다가 다시 찾으러 댕기고 해가를 했으면 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그렇죠. 애가 날아야죠. 표정에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짜내는 느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형사들이 관찰을 엄청 꼼꼼히 하니까 거기다 프로파일러까지 붙었으니까 얼마나 꼼꼼히 바뀌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도 결국은 거짓말이다. 이 여자 그래서 아이를 당신이 그러면 왜 애를 버렸어요. 애 버린 것도 쥐잖아요. 그렇죠. 애 버린 이유는 남편이 구속돼갖고 수감되고 애들을 데리고 자기가 부천에 친정이 있대. 부천 친정으로 갔더니 친정엄마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애들 남편한테 갖다주라고. 교도소에 있는지 모르고. 이 친정엄마는. 부천 친정집은 왔다고 그랬더니 애들 데리고 갔더니. 애 보내. 이혼했는데 뭐 땜에 네가 길러. 데려다주라고 난리를 쳐서. 네. 남편한테 갖다주라고 애들. 난리를 쳐서 그래서 애를 이제 버렸다는 거야. 남편은 없고. 응. 그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네. 아니 그리고 교수님.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쳐요. 그럼 애가 못 찾았으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지요. 신고를 해야지요. 신고한 사실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건 경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네. 일단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여자가 말대로 갖다 버렸는데 지금 애가 행불됐다면 경찰이 찾아야 되잖아. 또 하나 업무가 또 생긴 거예요. 참 미치겠네. 이제는 이제부터는 또 애를 공원 근처에서 찾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낱낱이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해요. 정확하게 언제 버렸냐 어느 공원에 버렸냐. 어디서 위치는 어떠냐. 미치 뭐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럼요. 이게 수사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애 찾기로 변환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9월 24일 23시경이 확실하다. 그 이제 자기가 확실한 이유를 또 대요. 네. 그 이유는 그날 내 큰 애가 아들이 손가락을 다쳐갖고 내가 병원에 간 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그날이 확실하다. 그날이 애 버린 날이 확실하다. 네. 그리고 버릴 때 애가 입었던 옷 같은 것도 명확히 진술을 해요. 네. 이 여자가 그래서 자 현재 상태에서 경찰은 이 두 명의 부부가 아이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지금 적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아 그렇네요. 어 지금 그렇잖아. 애 갖다 버린 거 유기한 그 행위도 죄명 죄는 되지만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 애가 없어진 걸로 보고 일단은 애를 찾아보고 애를 못 찾으면 이들의 혐의를 또 죽음애들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이게 이게 아휴 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롤러코스트 타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게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수사력 낭비하게 이거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거는 진짜 이거 수사력 낭비하게 하는 거지. 이게 업무방에 대해서 추가해야 돼 아주. 그리고 이제 서 팀장이나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말 할 때 진실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얼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 말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찾기 찾아야 될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각각 분리심문 했었잖아 그동안. 저들을 한번 둘이 붙여놓고 표정 살펴보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스킬이니까. 직전까지는 분리심문 했지만 이제 서로 지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공모한 게 있다면 떨어져서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할까. 그렇죠. 지들도 엄청 답답할 거야. 홍닥 홍닥 하자. 홍닥 홍닥 할 거야. 그거를 좀 이용하기로 했어. 떨어뜨려서 분리심문 한 다음에 한번 둘이 한번 합조나 보자. 뭔 얘기하는지 살피자. 그리고 밖에서 우리 라이나실 있잖아요. 일방경. 다 보니까 진술 놓고 와요. 그래서 만나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눈여겨서 이렇게 잘 지켜보자. 네. 분명히 형사들이 지켜본다는 거는 알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무슨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뭔가 툭툭 던지는 단어 속에서 형사들이 티가 날 것이다. 단서를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고 딱 만나게 했어요. 그들의 표정 얼핏 스치는 은어 어휘 이런 데 주목을 하기로 하고 딱 넣어줬더니 둘이서 딱 만나더니 첫 마디가 남편이 야 우리 딸 어디 있어. 이제 시나리오 대로 가는 거네요 일단은. 우리 딸 어디 있어 하고 딱 눈치 보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몰라. 그런데 본인은 이제 경찰한테는 그 얘기했잖아. 공원에다 유괴하고 버렸다고 얘기했잖아. 거기서 딸 지금 현재 있는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밖에. 그런 얘기 등등등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진짜 영향가 없는 얘기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더니 어느 순간 이 아내가 툭 던지는 얘기가 있었어 남편한테 말이 뭐가 잘 안 됐나 봐. 지들 둘이. 나 사실대로 말해 진짜. 이걸 귓속말 비슷하게 했어. 저걸 저걸. 나 사실대로 말해 진짜 당신. 남편한테 이렇게 슬쩍 툭 쳤어요. 여기서 서 팀장님 눈이 반짝 띄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 저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뭘까. 사실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서 팀장이 이거 물어야 된다. 거기서 또 꼬투리 잡았다. 그런 거예요. 일단 좋아. 여기서 꼬투리는 잡았어. 이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확실하게 이제 심증은 굳혔어.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정말 부천에 있는 공원에서 애를 버리고 왔다면 경찰이 찾아야 되잖아. 그 소식을 듣고 경찰이 찾으러 안 가면 경찰 박살 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유기 현장으로 갑니다. 공원에? 10월 29일 날 수사팀 프로파일러까지 다 가요. 그리고 버렸다는 그 여자 엄마 데리고 9월 24일 날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유기했던 상황을 그대로 확인하러 간 겁니다. 밤 11시에 또 맞춰요. 시간. 왜 동일한 조건이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참 지랄같은 수사예요. 가요. 제가 공원에 도착했어요. 딱 앉아서 거기 가더니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딸과 같이 있다가 애를 여기다 놓고 제가 갔다가 후회가 돼서 바로 돌아오는데 없어진 겁니다 하고 딱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이 찾을 의사가 있었으면 신고했겠죠? 했어요. 그때요? 어디다가요? 경기 남부지원센터에 전화를 세 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달라고? 그래요? 경찰이 즉시 확인했어요. 경기 남부지원센터에다가. 확인해보니까 당일 날 9월 24일 날 그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이야. 그다음에 경찰들이 보니까 그 공원이 밤 11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직접 11시에 맞춰서 갔다 버렸잖아요. 늦은 시간인데도 거기 이용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럼 납치가 되고. 상당히 많아요.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애가 혼자서 그 어린애가 울고 있고 이런 거를 봤다면 신고를 했을 수가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시기적으로도 9월 달이라. 많은 때잖아요. 운동하고 사람들이 많을 때요. 운동하기 좋았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신고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고했을지 여부도. 그런데 누구도 신고한 사람 또 없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애 찾아서 달라는 남부지원센터 전화도 없지. 이 여자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잖아. 9월 24일을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큰 애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 갔다 온 날이라고 그러잖아. 실제로 그날 병원 갔다 왔는지도 경찰이 또 확인해요. 병원 기록 보면 되겠네요. 진료 기록 보니까 없어요 그런 거. 또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아들이 손 다쳐서 병원 간 거는 하나 있어. 그건 9월 24일이 아니고 9월 12일이야. 그 전이네. 12일. 그런데 이제 9월 24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방법이 없겠어. 거짓말하는 건 뻔하니까 9월 24일 날 이 엄마의 행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9월 24일 날? 24일 날 정말로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어.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그 위치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반응 같은 걸 보죠. 카드 사용 내기라든지 뭐 이런 걸 봤어. 9월 24일 날 이 엄마 그랬더니 데일맨드를 사고 음식을 배달시켜갖고 집에서 먹었어. 9월 24일 날. 아들 병원비 결제한 것도 없어 카드에. 그러니까 9월 24일 분명히 아니야 이거.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화냈겠지. 그렇죠 계속 거짓말하니까. 왜 자꾸 거짓말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추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착각했어요. 아유 정말. 그날 아들이 손가락을 다쳐서 데일밴드를 붙여주고 달래려고 내가 음식 배달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착각을 했어요. 네. 경찰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끝난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지금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거짓말이야 이건. 이건 다 뻥이다. 이 정도 되면 다 이 여자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이게 그리고 공원 얘기는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미화발생기록 이런 거 전 경찰서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전산망으로 경찰이. 애가 어디로 없어졌다고 하니까 혹시.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없어졌으면 부천지구대 신고가 됐어야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이 날짜가 불분명하니까 거의 1년 단위로 다 뽑았어요. 그 즈음 앞뒤로 가고 다. 네. 앞뒤로. 그 건 1년간 공원 주변에서 아예 애가 발견된 사실 다 제가 없어. 참 이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고요.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거짓말이라고 종합자하고 판단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청 광역수사대에서 경기도권 미아 570명을 또 다 쫓아생기면서 조사하고. 혹시 그 앤가. 전국의 미아보호소에서 관리 중인 3살 이상의 아동을 또 전수조사하고. 혹시 그 앤가. 그리고 거기서 애들 dna를 또 전부 대조조하고. 이게 아주 그냥. 진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거. 아유 씨 정말. 그런데도 애가 행방묘연해요. 네. 이렇게 해서 애를 찾았으면 괜찮았겠지. 차라리 이렇게 해서 찾았으면 게 낫긴 하죠. 그런데 뭐 경기도권 미아 570명 전국의 미아보호소에서 관리 중인 3살 이상의 어린애들 dna 다 대조. 이게 말이 지금 쉽지. 쉽죠. 이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거. 그럼요. 아주 애하고 같은 애는 행방이 묘연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엄마가 애를 유기 하고 왔다는 건 종합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애는 도대체 이제 이때부터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이런 결론을 이루니까 섬치사 한 거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애 죽은 거다. 이제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면 이제는 강제수사를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화내역 일체 다 뽑아내고. 네. 그다음에 카드 사용내역 계좌 이거 싹 다 압수수색하고. 또 남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지인들 전부 싹 뽑아가지고 한 3천 명 되드려요. 맞아요. 그거 다 전수조사예요. 이게 정말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고요 이게. 저 서팀장이 그 얘기하더라고. 무슨 강력사건 수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또 포천의 한 강력팀 하나에 4명밖에 없는데 팀장 포함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참. 그 강제수사 결과 디지털 포렌식에서 아동양육수당 관련 상담 공무원이 긴급지원 필요유무 확인차 방문했던 사실이 나와요. 그건 뭐 언제예요. 두 명의 공무원이 2019년 10월 23일 날 이들을 방문을 해요. 아동양육을 담당 수당과 연관되는데 수당을 주려면 수당 줄 만한 아이가 있는지를 공무원이 진출을 해서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 공무원이 이제 아마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방문했었나 봐. 네. 거기 디지털 포렌식에 아마 약속 날짜 이런데 잡혀 있었던 것 같아. 디지털 포렌식에 나왔어. 핸드폰에. 그때 이 사람들의 주소지가 평택에 있는 한 빌라였어. 평택 빌라요?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게 포천 실종팀 이거 이 형사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주소 물어봤을 때 알려줬던 땡땡빌라 있지? 아까 아무도 안 사는 기척 없는 거기? 그 빌라는 밖엔 맞는데 호수를 300일 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딴 호수였던 거야. 거짓말한 거야. 아 빌라는 똑같은 그 빌라가 맞는데. 그때 거기 살았었어. 애들 데리고 거기 살을 때 공무원들한테 긴급 양육 지원 요청을 하니까 공무원 두 명이 실사를 나온 거예요. 실제로 방문한 거죠.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디지털 포렌식에 지 1장에 써 있어. 포렌식을 했더니. 그러니까 맞긴 맞아. 그때까지는 그러면 애 살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때 공무원 두 명이 또 판단 내린 게 있어. 그래서 시청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평택 공무원이겠지? 첫 번째 한 공무원은 애가 아토피가 심하다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같이 간 공무원은 발육 상태가 좀 저조하다. 애를 본 거야. 그 기록이 있어. 그러면 적어도 아이는 2019년 10월 23일까지는 평택시에서 생존에 있었어. 그렇죠. 그 빌라에서 살 때까지는. 그리고 두 부부가 살고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을 하니까 실거주지요. 그거 포함해서. 이거는 2020년 7월 부천으로 이사했다고 엄마는 얘기하거든요. 자기 친정으로. 네. 또 친정 가족들도 2020년 7월에 부천으로 애엄마가 왔다 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거는 이거는 언제냐. 이 엄마가 2020년 1월 14일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았어요. 돈도 받았단 말이에요. 평택에서. 네. 그런데 이후에 2월부터 부천에 살았어. 그러게요. 그러면 아이가 없어진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020년 7월에 부천에 왔다면서요. 그런데 부천에서. 2020년 2월부터 받았다면서요. 2월부터 부천에서 받았어요. 이건 또 거짓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또 거짓말이잖아요. 또 거짓말이에요. 이미 2월에 부천으로 간 거죠 이게. 부천에서 받았다면. 그러면 왜 이사 날짜를 속일까요 이 여자가. 이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속이겠죠. 그러면 2020년 2월 이전에 아이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니까. 그렇죠. 2월에 간 거죠. 2월에 갔는데 7월에 갔다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2월에 갔는데 그런데 2월에 갔는데 7월에 갔. 2월에 갔을 때 애 엄마 갔다 치우라고 해서 애 버리고 왔다며. 얘가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네. 그러면 얘는 2020년 2월 이전에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2019년 10월 23일까지는 살아 있었어. 그러면 몇 달 안 돼요 교수님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19년 10월부터 20년 2월까지면. 얼마 사이 그 사이에 애가 신별의 이상이 생긴. 한 넉 달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네. 넉 달 사이에 무슨 신별의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찰이 남의 관리지만 또 평택 빌라 인근으로 탐문수사 갑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쭉 진술을 들어요. 애 봤는지 여부. 그 평택 빌라 거기에 정말 애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적어도 10월 23일 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애가 그 애인지 또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는 분식집 주인 여성분한테 진술을 경찰이 들었는데. 네. 이분 말이 이제 거의 맞죠. 2019년도 초에 부부가 아이들과 빌라로 이사했다. 2019년 초에.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남편은 없어졌다. 여름부터 맞죠. 많이 간 거예요. 간 거지. 그리고 큰아이가 혼자 우리 분식집에 온 적이 있다. 네. 분명히 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1월에서 2월경 그러니까 이건 2020년도가 되겠죠. 네. 이 1월에서 2월경인데 아이가 얇은 옷을 입고 왔길래 내가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갔다. 데려다주려고 갔다. 네.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어서 그 빌라를 소개한 부동산에다 전화를 해갖고 부동산에서 현관 비밀번호 와르니까 비번을 풀고 애를 안으로 들여보낸 적이 있다. 좋은 분이네. 그러니까 애기니까 어떻게 들여보내야 되니까. 그때 집에 아무도 없더라. 왜. 그러면. 애를 혼자 놔뒀다는 소리야. 애를 혼자 큰애를 혼자 놔둔 거야. 지금 없어졌다는 아이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야. 그 분식집 주인의 증언이 있었고 진술이 있었고 아이돌봄서비스 도우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2월부터 부처에서 받았잖아요. 긴급지원금 종합으로 했으니까 그건 진짜 중요한 증언이에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간 거는 2020년 2월 달에 방문을 했어요. 그 집에서 아들 외의 큰아들. 첫째? 걔는 남자이잖아 큰애. 얘는 딸이고 걔 외에는 다른 아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미 이때 특히 내가 잘 기억하는 이유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이 엄마가 제대로 안 해준다고 고소를 하는 진상 고객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 아이돌봄서비스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2020년 2월 달에 갔을 때 큰아들밖에 없을 때 애는 없었대. 그럼 이미 이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사라진 시점은 2019년 10월은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죠. 아까 2명. 2019년 10월 말부터 23일이니까 그때부터 2020년 2월 도우미가 찾아갔을 때 그 사이 그리고 그게 부천으로 또 이사 가는 게 2월이기도 하고 이 사이에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정확해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넉 달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경찰이 그 즈음에 이제 남편이 구속되어 있었으니까 구치소에 가서 그 면회 기록을 또 싹 뽑아요. 면회 기록을 싹 뽑았더니 항상 애를 데리고 면회를 가긴 갔는데 갈 때마다 큰아들만 데리고 갔지 지금 사라진 딸아이는 같이 간 적이 없어요. 면회 갈 때도. 아니 그럼 애가 없어 없네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면회가 2020년 1월 28일이었거든요. 2020년 1월 28일. 이때 갈 때도 큰애만 데리고 갔지 딸은 안 데리고 갔어요. 오히려 간다고 그러면 큰애를 뺏겨놓고 딱 더 어린 딸을 데리고 가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런데 2020년 마지막 면회 남편 1월 28일에도 큰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럼 애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2019년 10월 말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아이는 지금 무슨 신변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경찰이 서 팀장이 엄청 꼼꼼하거든. 면회 기록을 아예 자세히 분석을 해버려요. 이거 녹음돼 있죠. 교도소에서. 그랬더니 1월 28일 날 마지막 남편 면회 갈 때 그때 녹음돼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작은 애는 어쩌지? 작은 애가 누구야? 그게 없어진 애잖아요. 작은 애는 어쩌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데? 그거는 명확하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응원응원해갖고 안타깝게도 그 기록이 안 나와요. 아 그거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무작위 중요한 거거든. 마지막 자기 남편 면회를 가갖고 큰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가서 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작은 애는 어쩌지? 하고 남편한테 물어봐. 네.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겠지. 그렇겠죠. 그 이후로 안 된 거야. 이때 추정컨대 이때 1월 28일 날 갔을 때 이미 아이는 사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팀장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무슨 이상이 생겼고 이때 남편한테 그 애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전으로도 올라가서 1월 4일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1월 4일도 보니까 면회 예약이 요즘에 예약하고 면회 가잖아요. 면회 예약이 됐는데 예약만 하고 면회를 안 간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안 간 날 혹시 애를 무슨 일을 저질렀나? 혹시. 면회 가기로 예약해놓고 1월 4일 날 애 신변에 이상이 생긴 날이까? 해서 1월 4일 날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요. 휴대폰 같은 걸로. 그날로 사망추적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래요? 데이트 날이에요. 이 엄마. 누구랑 데이트를요? 남편은 교도소에 있는데 그동안 데이트 앱을 통해서 남자하고 엄청 대화하던 게 나오는데 대화만 주고받던 그 남자를 1월 4일 날 면회 예약했던 그날 연회 안 가고 그날 첫 만남을 갖는 날이요. 그래서 그날 애 죽인 날은 아닌 걸로. 다만 그때부터 현재의 남편이지. 이 여자가. 아 그래도 전 남편이라고 하셨구나 아까. 그렇죠. 현재의 남편을 데이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날 만나게 된 날입니다. 애는 도대체 어디다 어쩌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서 이런 문자 하나가 있었어요. 1월 3일 날 불상의 전화번호로 엄마한테 문자가 나와요. 뭐예요? 이거는 짐작한데 교도소에 있는 이 남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던 걸로 보여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연락이 왜 없어. 그래서 아이가 아프시다는데 그러니까 대신 아빠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와서 빵에 내서 나온 사람이 연락한 것 같아 문자로. 애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연락이 없어서 애 아빠가 지금 걱정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있었어. 1월 3일 날 이 비밀이 풀린 순간이지. 1월 4일 날 데이트하고 있으라고. 데이트하느라고. 즉 그러면 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미 1월 3일 이전부터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이가 아팠던 거고 이 여자는 남편 면회도 안 가면서 현재 남편을 만나러 댕겼고 아픈 애를 방치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애가 죽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렇네요. 여러 가지 문자 이런 걸 조합해 하고 다 추정하고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말을 안 하니까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추정한 것 같아요. 이미 1월 3일 날 애 아프다는데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한다고 문자 보낸 걸로 봐서는 1월 3일 이전부터 애 아팠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런데 1월 4일 날 원래 지가 면회 와 주셔야 했는데 안 오고 남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네. 그런 거고 1월 3일 이전부터 아팠고 남편 면회도 안 가면서 애를 뺑기쳤다면 애가 아파서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 갔다 애를 처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그리고 8월 12일 남편이 구속수감됐잖아요. 네. 이 여자가 70여의 면회 기록이 있어요. 많이 갔네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집하고 교도소 거리가 6시간 거리예요. 네. 4시간에서 6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그 면회 갈 때마다 딸은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고요. 그 시간 딸은 어디에다 맡기거나 돌봐준 사람도 확인이 안 돼요. 어디 갔냔 말이야. 그때 딸은 15개월짜리였거든요. 그 15개월짜리 애를 어디다 혼자 놔둘 수도 없고. 이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더 할 것도 없어. 또 소환해 둘. 소환 조사합니다. 11월 14일 날 두 사람 소환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빠개기 시작해야죠. 네. 이미 이 엄마의 거짓말은 완벽히 다 깨졌잖아요.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 그렇지만 끝까지 이 여자는 버텨. 내 말이 맞다고. 아, 참. 공원에다 버리고 왔대. 미치겠네. 나 안 죽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고.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아이의 사망 시기는 이제 1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1월 3일 날. 이미 아팠으니까. 아팠으니까. 1월 중으로 이제 경찰은 추정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빠개다 보니까. 네. 결국 남편 최 씨가 입을 열게 돼요. 뭐래요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내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네. 애가 구토 그다음에 소화불량 막 열까지 있다. 아팠네 그러면. 아팠다고 이런 편지가 왔다. 네. 그리고 내가 외출했다 왔더니 애가 죽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편지 쓴 거예요. 그리고 애 시신은 내가 베란다에 지금 둔 상태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도소에 남편한테 편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았대 자기가. 네. 마누라가 애가 아파가지고 결국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죽어서 베란다에 놔뒀다. 나 지금 무서워 죽겠다.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편지가 왔길래. 자기가 회답을 보냈대. 네. 내가 시체 처리할게. 곧 나가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곧 나오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애 베란다에 놔둬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그 아이 시신을 자기가 종량대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어디다 버렸어요. 경찰이 할 일이 또 생겼어. 어디다 버렸어요. 시신 찾아야지 또. 반드시 찾아야 돼 이거. 안 찾으면 사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버린 종량재봉 두 시신을 어떻게 찾지 경찰이. 그러게요. 진짜 짜증나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사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 사건 시신 못 찾으면 사건 종결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그렇죠.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죄수의 딜레마. 네. 자중질환을 한 번 일으켜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 얘기가 시신 종량대 봉투 넣었다고 그러잖아 시신을. 그 얘기를 딱 가서 했더니 이 여자가 피고서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도 실수한 거예요. 왜 뭐예요 뭐예요. 피식하면서 뭐예요. 자백을 했다고요. 네. 다른 말은 없었고요 시신 종량대 봉투에 넣어서 유기했다고요 다른 말은 없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조금 있다가 나는 시체를 맞아요 그럼 남편한테 내가 시체를 주고요. 난 몰라요. 그 후로는 난 몰라요. 그랬겠죠. 요렇게 딱 한 거예요. 난 모르겠다고 했지. 그런데 종량대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얘기할 때 피식 웃던 그 모습이 형사들한테 확 꽂혔어요. 형사들 또 이게 종량대 봉투에 넣어가지고 시신 버렸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신 유기 상황을 설명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고개 껴벅껴벅해요. 그러다가 왜 자꾸 웃고 피식피식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구먼. 왜 사실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때부터는 두 분 중에 누가 책임 있는지 가려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한참 눈치 보더니 아닌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남편이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 빌라에 시신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버렸다고요? 요렇게 말하대요. 이게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온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왔네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머나야. 그 짧은 순간에 피식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이제 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계속 거짓말해서 넘어갔지만 이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남편이 지금 애 신 보관하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애 죽었다는 거는 다 발각됐으니까 발각됐으니까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유기했다 뭐 이런 헛소리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남편 죽음이에요. 참. 이제 이 여자 얘기 듣고 가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쪽 왔다 갔다 하면 가서 이제 남편을 상대로 해서 너희 시신 네가 가지고 있다며 무슨 헛소리 하지마. 버리긴 뭘 버려. 저쪽에서 네 마누라가 얘기 다 했어 헛소리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불었어요. 뭐 각. 그래서 같이 경찰하고 같이 시신 수수바로 갑니다. 11월 14일 수사팀 북부청 과학수사팀도 이제 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 소재에 있는 빌라 가서 옥상 케누피 있죠 케누피 그 위에 까만 봉지로 싼 싼 물건을 발견합니다. 까만 그 비닐봉지로 싼 물건을 이제 까만 비닐봉지를 제거하니까 가로 35 세로 24 조그만해요 애기랑 김치통입니다 김치통. 응 요만한 통 아우 김치통입니다. 그 김치통을 발견했고요. 그 김치통을 열어보니까 비닐에다가 몇 껍으로 몇 갭으로 이렇게 쌓인 어린아이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패가 하도 많이 돼서 형체는 거의 알 수 없는 정도. 그렇죠 이거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금 몇 년.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정말 슬프게도 김치통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추후에 부검했는데 시라파 현상이 와 있으니까 이거는. 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인은 미상이에요. 그렇죠 부패가 많이 돼서. 아 이거 슬프더라고요. 참 기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드러났으니까 시신의 이동 경로를 좀 보자고요. 네. 이 사망한 딸 그 당시에 15개월짜리에요. 요만해요. 애기 애기. 돌 이제 갓지는 애기 아니에요. 시신을 이제 비닐로 밀봉해서 여행용 가방에다가 보관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2020년 2월달에 친정집으로 이사갈 때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애를? 애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장롱 안쪽에 깊숙이 보관을 한 거예요. 애를. 왜 남편이 와서 저리 이야기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깊숙이 보관하고 거기다가 친정집에 부천에 가서 거기 농 깊숙이 애시시는 밀봉해서 넣어놓고 지는 평택에서 현재 만났던 현재의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죽은 애시제를 가방에 넣어갖고 그걸 그냥 친정집에다 내던져 놓고 지는 딴 사람. 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혼은 했죠 이제 그 즈음에. 그런데 그 즈음에 한 5월 정도 된 거예요. 그때 그 즈음에 한 2월달에 갔다 아마 넣었을 때는 한겨울이라 부패가 별로 진행이 안 돼서 냄새가 안 났을 거예요. 한 5월달 정도 되니까 장롱 안에서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럼요. 거기서 부패.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야 장롱 안에 그 여행 가방에서 여행 가방을 또 잠궈놨어요. 아 그럼 못 열게? 못 열게. 그 악취가 심하게 난다 빨리 너 이거 어떻게 해봐 미치겠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남편 나오잖아요 8월인가 남편 전 남편이 좋으니까 아예 아버지이기도 하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 처리해 주기로 했잖아 우리 집 친정 캐비닛 속에 여행 가방 넣어가지고 내 시신 넣어놨으니까 꺼내가. 갖고 가. 그러면서 비번을 알려줬대 현관문 비번을. 그런데 그 시간대는 정해줬대. 큰애 유치원을 엄마가 데리고 갈 때 당신이 싹 들어가서 비번 누르고 그 캐비닛에서 꺼내가. 이거 알려줬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꺼내 갔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남편이 연락을 또 했더래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담을 용기가 필요하다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가 그 김치통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말 안 돼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사람. 무슨 애 시신을 가져갔는데 무슨 용기 그게 하나 없어 하고 다시 애원한테 연락해서 김치통 준비해달라고 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 여자 또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내가 시신을 가지러 가니까 마누라가 문 열어줬다. 엄마가. 무슨 현관문 비번 알려주냐. 이때부터 이것들 싸워요. 열어줬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시신을 씻었대요. 물로. 막 거기서 상했으니까. 상해서 씻고 그다음에 김치통 용기를 구입해가지고 애 집어넣을 거 달라고 하니까 김치통을 줬대. 마누라가. 그래서 거기다 눕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차로 이동을 했대. 그리고 이동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2020년 7월 달에 포천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삼촌 집.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소지도 그리로 해놨었다는 거고. 그리고 포천에 잠시 있었대. 삼촌 집에. 잠시. 그런데 놀 수는 없어갖고 배달 오도 바이 같은 거 이런 거 배달 업을 했대. 그때도 이게 시신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애착하는 딸이라 오토바이 통 옆에다가 씻고 댕겼대.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의 음식 배달하는 통 옆에다가 자기 딸 시신 김치통에 나와서 씻고 댕겼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를 사랑했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지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고 들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문을 열어줬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이 다른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쭉 상황을 보면 아내의 말보다는 남편 말의 버전이 더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경찰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엄마는 그러면 결국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 개입도를 낮추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 집에 없었고 비밀번호만 알려줬고. 될 수 있으면 나는 개입 안 된 걸로. 그러려고 한 건데 무슨 소리야. 네가 문 열어줬잖아. 너랑 나랑 같이 씻었잖아. 그리고 네가 김치통 줬잖아. 그렇게 된 거죠. 그거 내가 들고 나간 거 아녀.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애는 살해됐냐. 그렇죠. 진짜 실제로 병사했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지털 포렌식 한 거 탐문수색해본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사망일은 2020년 1월 6일 사망일 보고요. 추정. 일주일 전부터 열과 구토 증세로 많이 아팠었는데 병원에 안 데려갔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6일 정도에 죽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1월 4일 날은 데이팅 외업을 통해서 현재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1월 6일 날 사망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이틀 있다가 그건 아동 방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애를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아픈 애를 방임. 그게 그냥 기소하는데 무리 없는 최소한 범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독살이라든지 목을 불렀다는 건 무리한 기소잖아요. 사례는. 방임에 의한 상해도 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럼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방임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만들고 살인이 준해서 처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소하는데 가장 무리가 없는 아동학대 방임에 의한 사망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리고 의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 사람들 엄마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플리 증후군이다. 거짓말을 이걸 이제 병적인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니플리 증후군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남편을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 남편이 자지러져요. 자기가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라고 거짓말했고요. 이것도 또 거짓말이네. 아버지가 의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구나. 아무. 그리고 집안의 큰아들은 그 애기 있잖아요. 첫째 첫째. 그거는 자기 애라고 얘기를 안 했겠네요. 안 했어요. 치과의사인 오빠의 아들이라고 조카라고 거짓말했어요. 조카라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키우고. 치과의사라요. 치과의사.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게 현 남편이 자지러지는 거죠. 자지러지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네. 그리고 이제 전남편. 전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이 밴드 보컬 같은데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간호조무소하고 일할 때 5살 많은 이 여자하고 가까워진 이유가 자기가 막 작곡가 출신에 그때도 뻥을 많이 쳐나봐요. 내가 간호조무소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보컬에 관심이 많던 애아빠 이 사람하고 급격히 5살 누나하고 가까워져서 이렇게 살게 된 그런 계기도 됐고요.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있을 때 남편 교도소가인데 뭘로 생활했겠어요. 이 여자. 그러게요. 사기요. 사기. 여전히 물품 사기.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이 여자 이 범죄 사실을 큰 게 하나 드러나요. 뭔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야 이게 나쁘긴 나빠요 이 여자. 왜요? 남편 빵에 간 사이에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범죄로 먹고 살아면 안 되잖아. 그럼요. 근데 물품 사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돼. 그래서 이 여자가 수법을 바꿨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에 연루됐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글 올라오는 게 있잖아. 인터넷에. 포털에. 그거를 딱 찾아. 그걸 딱 하면 자기가 저 쪽지 보내.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분야의 유명한 변호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탁 보내. 네. 전화가 와 이제 그 사람한테. 네. 오면은 내가 그 변호사님을 소개해줄게 하면서 저 알려줘. 그럼 이제 그 변호사 번호를 알려준 게 지저지 전화번호예요. 그럼 또 전화 오지. 네. 그러면 변호사인 척 하면서 아 내용이 이러이러 하군요. 알겠어요. 근데 아 이 사건은 뭐 검사 나하고 동긴데 검사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 기소유예 처리해 줄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치겠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거 완전한 사기야. 그래갖고 입금을 받습니다. 입금. 돈을. 그 명법으로? 아주 싸게. 대가로? 그리고 입금 딱 되면 그냥 연락 끊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요? 법정 용어를 잘 써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잘 써요? 법률 용어를. 이 여자가 경찰행정학과 중퇴 했어. 청사 절차를 조금 알아. 그러니까 전문 용어 같은 거 막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야. 변호사 행세하고 해도. 이런 대표적인 게 하나 걸려들었어요. 이 사건을 쏘는 과정에. 이 애초에 남편이 물품 사기 들어간 것도 이 여자가 하자고 해서 남편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되게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건이잖아요. 한 건이 아니고. 다 이 여자식. 그런데 이 남편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약간 의문스럽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당한 거야. 이 애 엄마가. 그리고 이 여자 구속돼서도 임신 했다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냈는데요. 그거 확인도 안 하는 줄 아나 봐 법률기관에서. 임신하고 산부인과 가서 치료받은 거 하고는 진념으로 치료한 걸 임신했다고 판사 속이려고 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이게 약간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뻔한 거짓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병적인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특징적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도 일단 거짓말을 막 해요. 그냥 이유 없이도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죄책감이나 후회감이나 반성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막 하는구만. 그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한 행위가 어떤 이 행위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거짓말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편의에 따라서 마구 하나 봐.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속을 거냐고. 임신했다고 갔다가 진념 지루한 진료 기록부를 내면 판사가 속겠냐고. 그런데 또 이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패턴을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는 쌩자의 거짓말도 분명히 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보면 나름대로 비슷한 걸 붙여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기는 해. 쌩뚱 맞은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아기가 경찰 안 된다 큰 애가 트라우마 있다 이렇게 할 때 아빠가 체포되는 모습을 봤다. 뭐 연상 연관시키잖아. 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야 9월 24일에 애 손 다친 거 데일밴드 있잖아요. 데일밴드. 그런데 병원 간 거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 9월 12일인데 9월 24일로 한 거고. 그렇죠. 평택 빌라에도 호수만 다르게 하고. 302로만 아닐 뿐이야. 되게 당당하게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톡톡 대답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잘한 그냥 주변에서 일상에서 자잘하게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의 거짓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고생만 하지 수사기관도. 그런데 이 여자는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이렇게 막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판사한테 구속 취소해달라고 보냈는데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요. 임신했다는 건 내보내줄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얼마나 면빌히 살펴겠어요. 그랬더니 질념 지루한 겁니다. 참 미치겠네. 이 여자가 웃기는 자세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둘 다 구속했습니다. 상습 아동 상습 방임. 그러게요. 그다음 의료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치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해줬으니까. 치료를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사채 은닉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거 했잖아요. 돈 계속 받아 먹었잖아요. 애 없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법률이 반. 그렇네요. 받아먹었다는 애도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이 여자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1년 3개월이죠. 네. 건에 걸쳐서 양육수당 330만 원을 부정수급했어요. 부정수급이네. 그다음에 이제 이혼 후에 이 여자가 새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지가 이제 그 아이를 지금 남편하고 사이에 갖게 되니까 양육수당을 이제 전 남편한테 넘겨줘 거기서 받으라고.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부정수급 을 받고 있었어 남자도. 애아빠도. 그래서 걔도 300만 원 먹은 거. 참. 두 연놈이 다 나쁜 것들이죠. 진짜 다 쓰레같네. 그래서 이것들은 구속돼 가지고 12월 13일 날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요. 재판 결과 1심에 1심이 2023년 작년 6월 15일에 있었어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이 엄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채은익 2년 뭐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회 아까 얘기했던 보장급여법 위반. 보정 쓰고. 그건 6개월 줬어요. 따져보니까 7년 6월. 이 여자는 그러니까 7년 6월 받은 건데 이거 안 돼요 이거. 검찰은 징역 13년 구행했거든요. 애를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죽인 거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심한 거죠. 앓게 만들고 치료도 안 해주고 방치하고 지는 남자 만나러 휘덕그리덕 하면서 죽여. 애 죽어가는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시신처리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징역 13년 구행했는데 결국은 이 여자는 징역 7년 6월 받았어요. 거의 근 반이네요. 반토막 났고요.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하라고 그랬고요. 이수하라고 그랬고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안도 받았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사채은익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4개월에서 징역 2년 4개월. 그러니까 남편은 저기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애가 아파서 한 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는 핥대치사는 전혀 안 됐죠. 그냥 사채은익죄가 제일 컸죠 2년. 그다음에 이제 부정수급 300만 원 한 거. 그래서 한 2년 4월 정도 받았고. 그런데 이것들 전부 다 항소장 그것도 많다고 항소장 제출했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14일 6개월 뒤에 항소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여자는요 아까 7년 6개월 받았었죠. 업됩니다. 8년 6월 됐습니다. 1년 늘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동학대치사가 늘었겠죠. 그게 이제 6년 돼서 1년 가중 됐어요. 아까 5년이었는데. 사채은익 2년 유지했고 사회보장급여법 6개월 그대로 유지됐고.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2년 4월 그대로 유지됐고요. 또 그랬더니 남편은 이제 포기했는데 이 여자는 또 상고해요 대법원에. 왜 자꾸 상고 미쳤나 봐. 야이 없어요 이 여자. 그래서 올해입니다. 2024년 4월 16일. 엊그제죠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이 상고 기각했습니다. 원심 확정. 그러면 즉 말하면 이 여자는 8년 6월 받은 겁니다. 8년 6월. 그래서 이 여자는 최종적으로 자식 죽이고 8년 6월 받았어요.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여자 인간 그 얘기가 나와요. 구속되니까 이 여자가 내가 아이를 죽였냐. 내가 죽였냐. 내가 죽였냐. 내가 죽인 건 아니지 않냐. 억울해나 이거. 그러면서 물부짖었대. 이건 반성 10원어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인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해 이거. 지가 지 속으로 다 놨고.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부모가 다 구속됐잖아. 그럼 큰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유족을 찾아서 이제 큰아이 얘기는 다른 가족들이 거두겠지만 경찰이 이제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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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김치통 시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유족을 찾았어요. 엄마 쪽 아빠 쪽 시신 인도해라.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생활 형편 어려워서 그거 가져가는 게 무슨 생활 형편하고 연결이 되냐. 그럼요. 나서기 싫었겠지. 그냥 생활교를 이후로 전부 거부해 가지고 장례를 아무도 그 어린애 김치통 애를 치러 줄 사람이 없어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장례식 진행했어. 인면수심입니다. 인면수심. 지금 저 얘기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날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 데려갈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해 가지고 2023년 1월 20일 협회 관계자 5명이 빈소를 지키면서 장례식했습니다. 애가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새 옷을 사가지고 수의로 입히려고 했지만 실화파가 되는 바람에 불가능해서 못 입혀줬어요. 관 속에 그냥 넣어주는 걸로. 그냥 같이 태워주는 거야. 그걸로 대신했다고 그러고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에서는 선고 직후에 관계자가 나와서 죄에 대해서 형량이 적다면서 적죠. 인터뷰를 했어요. 적어요.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어떻게 보면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렇네요. 또 더더군다나 수사 개시에서도 시신을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웠던 사건인데 아주 정밀한 수사 플랜 이게 가동이 됐고요. 우리 서종찬 형사하고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특이한 스킬 수사 기법으로 해결한 아주 무범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교수님 만약에 처음에 까딱 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럴싸한 애기 여자 얘기를 데리고 왔으면 이것도 묻힐 뻔했을 거 아니에요. 묻힐 뻔할 뻔했죠. 그런데 집요하게 계속 계속 확인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읽어주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경찰서 마약수사팀장 경감 달고 제가 수사과장 할 때 우리 서영사가 경사 했어요. 경사. 그런데 지금 경감이 됐네요. 서종천 경감 동두천 경찰서 마수팀장 하고 있고 그때 이재갑이. 이재갑이네. 이재갑이 형사.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포천 강력팀 장관은 경이 달고 황승하 형사. 그다음에 실종팀의 이주호 형사 여러 사람들이 이외에도 지방청 강력팀 과수팀 프로파일러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생해서 이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 제가 좀 설명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수사 심리적인 수사 그리고 아까 우리 홍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뽀롱 나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마구자지 거짓말을 내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수사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걔들은 일단 내질러 놓으면 경찰은 확인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자꾸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것마다 확인하러 댕겨야 돼. 죽으나잖아. 그렇죠. 거짓말 뻔한 거 알아도 확인해야 돼. 그래도 확인하러 가야 돼. 저 부천공원에다 갔다가 애 버렸다고 하니까 거기 가야 되잖아. 그리고 밤 11시에 버렸다니까 11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같은 환경 속에서 또 공원을 또 찾아다녀게 보고 이 여자가 엄청 우생시킨 거예요. 그런 게 판결에 다 사실은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경찰 고생한 거는 뭐 판결에 10원어치도 녹아들어간 거 나 구경 너무 돼 봤어요. 뚜둘겨 맞아. 하긴 뭐 경찰이 공무집행하다가 뚜둘겨 맞아도 지가 안 맞았다고 별거 아닌 걸로 처리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제일 열받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살인사건보다 더 심한. 맞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프고. 그 어린 나이에 15개월 살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그 잘못된 부모 속에서 15개월 살겠다고 이 세상에 왔다가 고통만 받고 아프다가 죽어서 아프다 죽었는지 솔직히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죽어서 가로 35 새우 25cm 요만한 김치통 속에서 희랍화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옷을 입힐 수도 없을 정도로 희랍화돼서 사라진 어린아이가 너무 가슴 아프고 불쌍해요. 이 여자 천벌받을 겁니다. 법에서 준 8년 6월 이건 처벌 아니에요. 아니죠. 천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자도 그렇고 아빠도 똑같아요. 똑같죠. 뭐 둘 다 똑같고. 아니 그리고 이 애미라는 인연은 또 자기가 애 키우고 있잖아요. 물론 지가 안 키웠지만 다른 애기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남편이 찾아왔대요. 포천경찰서로. 현재 남편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 우리 아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찾아왔는데 이런 내용을 낱낱이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결혼 잘못한 거지. 그렇죠. 사기결혼이지 뭐. 어떻게 보면 또 사기결혼.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근래 사건 발생했던 김치통 영하 유기사건 딸. 그렇네요. 김치통 영하 유기살인사건 305회로 다뤄봤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구독자님들 명절 이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이거 듣느라고 짜증도 나고 아까도 우리 홍 박사 울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애기를 마지막에 그 누구도 안 찾아가.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애기가. 가슴이 아프고 그랬던 사건인데. 하여튼 들어주고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에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피부로 관리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피부로 관리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피부로 관리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